야담야담을 시청해주시는 언니와 오라버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고울에 정력이 좋은 대감이 살았는데 요즘 들어 이상하게 대감이 안방 행차를 안는 것이다. 밤이면 밤마다 한 번씩은 안방을 찾고 친구들과 술이라도 걸친 날은 이틀만 해도 찾아와 옷걸음을 풀어주던 대감이 마님을 찾아온 지가 까마득한 것이다. 조미수신 마님이 늦은 밤 구옥에서 뒷물을 하고 분을 바르고 간단한 술상을 차려 앞마당을 건너 대감 사랑방으로 갔다. 부수수 일어난 대감은 곡불 기운이 있다며 술잔도 받지 않고 땡감 씹은 표정으로 술상의 젓가락조차 잡지 않았다. 푹 주무십시오. 마님은 대감에게 한 마디 던지고 무한하게 술상을 들고 안방으로 돌아와 혼자서 한숨을 안주삼아 술주전자를 다 비워버렸다. 대감이 정말 곡불 기운으로 나를 찾지 않는 건가 어디 첩이라도 얻은 건가 별 생각을 다하다 봉창이 밝았다. 그런데 며칠 뒤 우연한 기회에 수수께끼가 풀렸는데 마님이 속이 안 좋아 뒷간에 가려고 일어났더니 밤은 기포 상경인데 교교한 달빛 아래 번개처럼 앞마당을 스쳐가는 인기척을 보고 살며시 뒤따라가 보니 대감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대감방 밖에서 뒤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 구월이의 비움이 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안 그래도 요즘 부엌대기 구월이년이 엉덩이에 육덩이 오르고 눈웃음에 새끼가 올라 하인들이 군침을 흘리는 걸 안방마념은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봤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마님 체면에 구월이를 족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감을 칠 수도 없고 마님은 부글부글 속만 끓이고 있었다. 밤이 되자 마님은 잠도 안 자고 구월이를 지켰다. 그런 날은 구월이도 꼼짝하지 않았다. 어느 날 대감이 사리제 너머 잔치집에 갔다가 밤중에 돌아오더니 마당에 마중 나온 마님에게 말했다. 부인 구월이 내 방으로 보내시오. 다리 좀 주무르게. 속이 뒤집어졌지만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구월이년이 이제는 마님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성큼성큼 대간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는 것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님이 발뒤꿈치를 들고 대간방문 앞에서 귀를 세우는데 쾅 문이 열리며 구월이 한다는 말이 들어와서 보세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안방으로 돌아온 마님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너 국에다 소금 가마니를 삶았냐? 가니 이게 뭐냐? 없는 집에서 자라. 모든 반찬이 소태야 소태. 마님은 구월이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너는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한쪽 귀로 흘려듣던 구월이도 참다 못해 반격을 가해왔다. 제가 마님보다 못하는 게 뭐가 있지요? 대감 어른이 그러시는데 반의질도 제가 낫고 음식 솜씨도 제가 낫다고 합니다. 인연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요. 구월이 년이 보따리를 싸들고 나서면서 고개를 회 돌리며 말하기를 대감만인 말씀이 이부자리 속 요분질도 제가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참 뜸을 들이다 구월이 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당새도 제가 훨씬 낫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님은 사색이 되어 포선발로 달려나가 구월이 년을 잡고 안방으로 밀며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구월아, 그런다고 진짜로 나가면 어쩌느냐! 며칠 푹 쉬어라! 부엌 살림은 내가 할게! 어느 마을에 오가와 이가가 살았는데 앞뒤 집에 사는 데다 동갑이라 어릴 때부터 내 집 내 집이 따로 없이 형제처럼 함께 빙굴며 자랐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들었지만 오가 마누라는 아들을 쑥쑥 뽑아내는데 뒷집 이가내는 아들이고 딸이고 강감무소식이라 의원을 찾아 온갖 약을 지어먹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설이 다가와 두 사람은 대목장을 보러 갔다. 오가가 아이들 신발도 사고 아이들이 뚫어놓은 문에 새로 바를 창호지도 사는 걸 이가는 부럽게 바라봤다. 대목장을 다 본 두 사람은 대포집에 들러 고하게 막걸리 잔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다. 앞집 오가내 아들 셋은 동구 밖까지 나와 아버지 보따리를 나눠들고 집으로 들어가 떠들썩하게 자기 신발을 신어보고 야단인데 뒷집 이간에는 정막 강산이었다. 채수를 푸옥에 던진 이가는 창어를 손으로 뜯으며 이놈의 문은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구멍 하나 안 나니 라고 소리치다. 발을 뻗치고 울었다. 이 소리를 들은 이가 많으라도 부엌께서 앞치마를 흠신 적셨다. 바쁜 설날 여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다. 꼭두 새벽부터 차례상 차린다. 새벽군들 상 차린다. 친척들 술상 차린다. 정신이 없었다. 설날 저녁 주막에서는 동네 남정네들의 유판이 벌어졌다. 이가는 오가를 뒷방으로 끌고 가 호저시 단둘이서 술상을 마주했다. 이가가 오가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애원했다. 내 청을 뿌리치지 말게. 무슨 일인가 자네를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 하겠네. 이가가 오가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자 오가는 화들짝 놀라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네. 이가는 울상이 돼 말했다. 이 사람아 하루 이틀에 나온 생각이 아닐세. 천지신명과 자네와 나 이렇게 셋만이 아는 일 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이가는 통사정을 하고 오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영거프 동동주 석잔을 들이켰다. 밤은 기포 상경인데 피곤해져러 이가 마누라는 안방에서 고라떨어졌다. 안방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와 옷을 벗고 이가 마누라를 껴안는 사람은 이가가 아니라 오가였다. 확풍기는 술냄새에 고개를 돌리고 잠에 취해 비몽사몽간에 고쟁이도 안벗은 채 이가 마누라는 다리를 벌리고 이를 치렀다. 이가 마누라가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진 걸 보고 오가는 슬며시 안방에서 빠져나오고 이가가 들어갔다. 그 일이 있은 후 이가 마누라는 입덧을 하더니 추수가 끝나자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가 마누라는 감격에 겨워 흐느껴 울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 서당을 다니면서 근덩에 신동이 났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오가는 틈만 나면 담 너머로 이가 아들을 물끄럼이 쳐다봤다. 오가가 어느 날 서당에 들렀더니 훈장은 출타하고 일곱 살 난 이가 아들이 훈장을 대신해 학동들에게 소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학동들 사이엔 열 살, 열두 살, 열다섯 살인 오가 아들 셋도 끼어 있었다. 어느 날 이가와 오가가 장에 가는데 길에서 만난 훈장이 이가를 보고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오가는 속이 뒤집혔다. 며칠 후 오가가 이가를 데리고 주막에 가서 벌컥 벌컥 술을 마시더니 느닷없이 말했다. 내 아들 돌려주게. 하고 오가가 말하자 그 말이 이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몇 날 며칠을 두고 둘은 멱살잡이를 하다가 술잔을 놓고 밤새도록 말다툼을 하다가 마침내 사또 앞까지 가는 송사가 됐다. 오가는 천륜을 앞세우고 이가는 약조를 앞세우며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사또도 선뜻 결정할 수가 없었다. 사또가 이가 아들을 데려오게 해서 자처지종을 다 얘기하고 나서 사또가 물었다. 내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물으니 일곱 살 난 이가의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눈물을 훔치더니 말했다. 지난밤에 모 심기 할 때 앞집에서 모가 모자라 우리집 남는 모를 얻어가 심었습니다. 가을 추수할 때 우리집에서는 앞집에 대고 우리 모를 심어 추수한 나락을 내놓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는 큰소리로 말했다. 재판 끝 오가는 들어라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헛소리를 할 땐 곤장을 각오하라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며 이가는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었다고 한다. 시골에 사는 한 노파가 귀엽게 기른 외동딸을 혼인시키고 첫날 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신랑 신부가 잠자는 방문 앞에 앉아서 얘기를 엿들으며 방안의 거동을 살피고 있었다. 신랑 신부는 들어놓은 음식을 먹은 다음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었다. 곧 신랑의 조종에 따라 딸이 호응을 하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감동에 젖어 가벼운 신음소리도 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한참 이루다. 딸이 신랑 신랑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서방님 너무 좋네요. 이런 감동이라면 곧바로 쉬지 않고 멀리 강남 까지도 단숨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가려면 배가 많이 고플걸? 딸은 신음소리를 멈추고는 이렇게 받았다. 서방님 배고픈 것은 걱정 없습니다. 아주 좋은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엄마에게 광주리의 밥을 담아 이고 뒤따라 오라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속삭이는 딸의 정감 어린 목소리를 듣고 노파는 옛 시절 자기의 첫날밤을 떠올리며 매우 흐뭇해 했다. 이튿날 아침 노파가 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밥을 두 그릇이나 먹는 것이었다. 이를 본 딸이 놀라면서 엄마 왜 갑자기 밥을 두 그릇씩 이나 배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난 몰라 엄마 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노파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얘야 내가 신랑하고 누워서 쉬지 않고 강남까지 갈 때 말이다. 밥 광주리를 이고 뒤따라 가려면 힘에 붙여 어찌 견디겠니? 그래서 미리 밥을 두 그릇씩 먹어두는 것이란다. 이 말을 들은 딸은 부끄러워 하면서 웃더라. 내가 죽어 저승에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소원 하나씩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테니 각각 으뜸 소원을 말해보아라. 이에 큰딸이 먼저 나섰다. 엄마 남자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하나 달려있으니 그것은 음랑입니다. 그러니 그 음랑을 제거해버리고 대신에 그 힘을 양근 정력에 더해주시오. 그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노파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설명했다. 이것아 무슨 소리 그렇지 않아 저울 때에도 추가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법 음랑은 저울의 추화같은 구시를 하니 그것을 제거하면 양근이 균형을 잃어 비틀거리니까 내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다. 이어 둘째 딸이 나서며 말했다. 엄마 남자의 양근은 힘이 빠져 축 늘어져 있을 때도 있고 또 힘이 빳빳할 때도 있으니 그 양근이 항상 빳빳하게 힘이 있도록 해줘요. 이 말에 대해서도 노파는 역시 거절하면서 말했다. 얘야 그러면 안 되니라 활 또 늘 팽팽하게 메어두면 활의 힘이 약해져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것도 늘 빳빳해 있으면 힘이 약해진 단다. 라고 그러니 내 소원 내 소원 들 소원 없다. 끝으로 막내 딸이 소원을 말하는데 엄마, 남자의 양쪽 엉덩이에 손잡이처럼 튀어나온 뿔이 붙어 있으면 좋겠어. 몸을 맞대고 한창 흥이 오를 때 두 손으로 그 뿔을 잡고 힘을 주어 잡아당기면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러니 남자들 엉덩이에 뿔이 달리게 해주시오. 라고 하면서 두 주먹을 힘껏 쥐어 보였다. 이 말에 노파는 벌떡 일어나 앉아 열을 울리며 말했다. 옳지. 그거 참 좋겠다. 진작 내 붙인 엉덩이에 그런 뿔이 있었으면 내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었을 텐데. 노파는 이를 악물고 두 손으로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기는 시늉을 해 보이더니 곧 쓰러져 운명했다. 시골의 한 여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었다. 밥이 거의 다 됐을 무렵 방 안에서 남편이 급히 아내를 들어오라고 불렀다. 아내가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하고 끼어들어 가니 남편은 아내가 들어오는 순간 끌어안고 눕히며 옷을 벗기는 것이었다. 아내는 엉덩결에 옷권을 잡고 밖에 딸아이가 놀고 있음을 말하고 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남편의 손이 옷 속 깊숙이 들어온 것을 느낀 아내는 별수 없이 남편이 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면서 호응했다. 남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힘차게 밀어붙여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운동을 전개했다. 아내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열정을 느꼈다. 남편과의 행사가 끝나고 아내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아침 밥상을 차렸다. 부뚜막에 밥그릇을 갖다 놓고는 솥뚜껑을 열고 주걱을 들어 밥을 푸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옛날 부엌의 큰 무쇠솥에서 밥을 풀 때의 모습을 설명해야만 다음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 민속촌 같은 곳에 있는 한식하옥 부뚜막을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밥을 풀 때 아구이 앞에서 왼쪽 발은 부엌 바닥에 둔 채 다리에 힘을 주고 서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 오른쪽 발을 높이 들어 손 옆에 푸투막 끝에 올려놓는다. 그러고는 오른손에 큰 주걱을 들고 솥 안에 있는 밥을 이리저리 섞어 떠서 왼손에 들고 있는 그릇에 담게 된다. 이렇게 해야만 십여 그릇의 밥을 풀 때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주걱을 든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러진 오른쪽 무릎에 얹어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부인들이 치마를 입고 그 안에 바지 하나를 입었는데 그 바지 가랑이가 무척 넓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밥을 풀 때는 부인의 두 다리 사이가 많이 벌어져 부엌 바닥에서 쳐다보면 넓은 바지 가랑이로 부인의 사파구니 사이 모든 부분이 환히 보이게 된다. 남편과 황홀한 애정놀이를 마친 아내가 밥상 준비를 해놓고 한 다리를 들어 발을 부뚜막에 올리고 밥을 푸는데 이때 어린 딸이 그 밑 구옥 바닥에 앉아 아궁이에 불을 쬐고 있었다. 딸이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니 엄마의 많이 벌어진 두 바지 가랑이 사이로 엄마의 음부가 보이는데 안에서 계속 호연 콧물 같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조금 전에 남편이 많이 쏟아놓은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지만 어린 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었다. 어린 딸이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엄마를 불러 말했다. 엄마! 엄마 찌찌도 감기를 알라봐! 콧물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 엄마 아프면 안 되는데 어쩌나! 하면서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다. 이 말을 들은 엄마는 웃음을 모금고 딸을 힐끗 내려다보고는 치마 자락을 끌어당겨 밑이 보이지 않게 싸서 덮은 다음 어린 딸의 이마를 한 대 쥐어박았다. 요거사! 뭘 쳐다보고 그래! 그건 콧물이 아니야! 이러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웃느라고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더라. 조선 세조 때 이시 성을 가진 선비가 함경도 평사에 임명되었는데 이시는 원래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심하게 하는 성격이었다. 부임하기 직전에 축하경 전성의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당사자인 이시 선비 자신이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주태를 부리기 시작했다. 곧 한 지체 높은 재상 앞에서 인사불송이 되어 역설을 퍼붓고 덤벼들어 주먹질을 하면서 술주정을 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니 이튿날 곧 조정관리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이시 선비의 함경도 평사 임명은 취소되었으며 관직에서도 쫓겨나고 말았다. 그 대신 권시 성을 가진 선비가 급히 함경도 평사에 임명되어 부임했다. 그런데 권시 선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함경도에 이시의 난이 일어났고 평사 권시는 반란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 일이 알려지니 앞서 술주정을 해 임명이 취소되었던 이시 선비는 그 술주정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시 선비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와 축하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술주정 덕을 단단히 보았구려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평사 직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테고 그랬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지 않소? 정말 술 덕을 톡톡히 본 셈이네 그려 모두들 이렇게 축하하며 기뻐하니 옆에서 웃지 않고 잠잠고 있던 공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긴 해도 그 일은 한 번으로 족하고 두 번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일세. 네, 좋은 옛날 얘기를 한 가지 하지. 하권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옛날 옛적에 한 귀한 집안의 부인이 있었는데 등에 종기가 크게 났다. 의원이 와서 진맥한 다음에 침으로 그 종기를 헤쳐서 포름을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인에게 부인, 아프셔도 이를 암물고 잠시 동안만 꼭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하고 단단히 다짐을 주었다. 그런 다음 의원은 부인을 엎드려 눕히고 침으로 종기를 찔러 헤쳤다. 이때 부인은 너무 아파서 이를 암물고 전신에 힘을 주며 견디다가 그만 워낙 힘을 주는 바람에 크게 방귀를 띄고 말았다. 이에 부인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하니 곧 의원은 부인의 부끄러움을 덜어주느라고 잠시 멈추고는 이런 병에는 방귀가 매우 좋은 약이 된다고 약방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인은 방귀를 참 잘 뀌셨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부인은 이 말을 참말로 알아들었다. 의원이 부인의 마음을 살피니 약간 안심하는 것 같기에 다시 침을 찔러 종기를 더 헤쳐 깊은 곳에 고름을 짜내니 부인은 아픔을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고는 그만 방귀를 다시 여러 번 뿡뿡 연발했다. 그러자 의원이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약방문에 방귀는 한 번 끼면 조엄이 있고 연속 두세 번 끼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인은 몸둘발을 몰라하면서 매우 부끄러워했고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배를 움켜쥐었다. 이야기를 마친 공개는 웃으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 술주정도 부인의 방귀와 같이 단 한 번은 좋았지만 다시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으니 앞으로 조심해야 하오. 이 말에 모두들 크게 웃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 얘기 속에는 깊은 듯이 담겨있다고 하더라. 한 사람이 부모의 정이 깊어 한낮에도 자주 부모가 방에 들어가 흐뭇한 정을 나누곤 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남편이 점심을 먹고 한잠 자고 나니 춘정이 샘솟듯 하는지라 아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기고 흐뭇한 기분으로 누워 속사를 맞대고 즐겼다. 이때 부인도 대낮의 맑은 정신에 정감을 불태우니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깊은 가뭄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가느다란 신음소리 같은 감창이 목 안에서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바야흐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혼돈 상태에서 한몸이 되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밥 지을 시간이 되었다. 밖에서 일하던 여정이 부부의 즐기는 소리를 듣고는 문 밖에 서서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저녁밥 지을 쌀을 얼마나 해야 할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도무지 끝날 것 같은 기색이 없었다. 그래서 저녁밥이 늦어져 야단 맞을 것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낮은 목소리로 가만히 마님을 불렀다. 마님 죄송합니다. 저녁밥살을 얼마나 할까요? 한창 곡대기를 향해 숨가쁘게 달리고 있던 부인은 이와 같은 여정의 물음에 자기의 황홀한 감정과 신음소리가 범벅이 되어 다음과 같은 소리를 냈다. 오 오 오승 오승 즉 다섯 대라고 한다는 것이 남편이 틈을 쥐지 않고 끌어올리는 흥분에 도저히 말끝을 끊을 수가 없어서 감탄소리에 맞춰 그렇게 길게 끌리는 말로 대답한 것이었다. 여정은 이 소리를 오 오 오승으로 알아듣고 제 딴에 최고의 지능을 발휘해 계산한 것이 오승에 또 오승이니 십승 그리고 오는 25인이 합하면 35승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말 다섯 대의 많은 쌀로 저녁밥을 지어놓았다. 저녁밥이 다 되고도 한참 뒤에야 부모는 일어나 옷을 입고 나왔다. 부인은 여정이 지어놓은 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저녁밥을 왜 이렇게 많이 지어놓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정을 나무라니 여정은 분명히 마님이 일러준 대로 밥을 지었다고 대답했다. 마님 제가 물어보았을 때 오 오 오 오승 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승에 또 오승 그리고 오 오 오 25인이 합하여 35승으로 조금도 틀리지 않게 잘 맞춰 지은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한참 동안 여정을 노려보다가는 웃으면서 힘없이 말하는 것이었다. 요 멍청한 거사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짐작해서 잘 알아들어야지 어찌 그런 인사불성 상태에서 올바르게 똑 떨어지는 소리를 낼 수 있단 말이냐? 이 답답한 거사 너도 뒤에 시집가서 경험해봐라 이 바보 같은 거사 부인은 그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가뭄에 겨워 어쩔 줄을 모르더라. 상꼬리의 한 선비가 독서만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 선비의 부인은 이미 사망했고 아들마저 일찍 죽어 젊은 과부 며느리가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가난하지만 극진히 성겼고 시아버지 또한 며느리를 매우 아끼면서 살고 있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동진날에 며느리가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그 팥죽 한 사발을 언제쯤 가져오나 고대하면서 사랑방 문틈으로 자주 내다보곤 했다. 얘가 지금쯤 팥죽을 다 끓였을 텐데 그러나 며느리는 팥죽은 가져오지 않고 물덩이를 이고 물을 길러나가는 것이었다. 그 사이 시아버지가 배도 고프고 하여 부엌으로 나가보니 마침 솥에 팥죽이 끓여져 있고 아주 맛있어 보였다. 옳거니 며느리가 물을 끓여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테니 그 전에 내가 한 사발 떠서 먹어야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얼른 팥죽 한 그릇을 떠가지고 짐 모퉁이로 돌아갔다. 그런데 먹으려고 보니 너무 뜨거워서 식혀야 하겠기에 숟가락으로 팥죽을 저어 식히고 있었다. 이때 며느리가 물을 기로 돌아왔다. 아버님이 어디 계신가? 어디로 나가셨나? 며느리는 혼자 중얼거리면서 시아버지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니 얼른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옳지 배가 고프니 아버님 안 계실 때 내가 먼저 팥죽을 한 그릇 떠 먹어야지. 며느리도 얼른 팥죽을 한 그릇 떠서 들고 역시 한적한 것인 짐 모퉁이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팥죽을 저어 식히고 있던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오는 소리를 듣고 당황하여 얼른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는 팥죽 그릇을 머리에 엎어 쓴 다음 다시 그 위에 모자를 눌러 썼다. 이렇게 되니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온통 팥죽이 줄줄 흘러내리게 되었다. 이 순간 숨어서 팥죽을 먹으려고 짐 모퉁이로 돌아왔던 며느리는 갑자기 시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어쩔 줄 모르다가 얼른 죽 그릇을 시아버지 앞으로 내밀면서 아버님 여기 계셨구먼요 팥죽 드십시오 하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얼굴에 팥죽을 줄줄 흘리며 개면쪄고 하면서 네 팥죽은 한 숟갈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땀이 팥죽같이 흘러내리느냐 그 참 이상하구나 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렇게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서로 쳐다보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덕숭산에 자리한 수덕사는 경허 망공스님이 한때 주석을 했고 견성함은 이렙스님이라는 여승이 아름다운 문피를 휘둘렀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렙스님은 인연으로 하여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대중가요가 나와 유행하자 수덕사는 여승들의 가람으로 인식되기까지 했다. 본 뒤 2절은 백제포망 1년에 지명대사가 창건한 절로 태웅전은 백제무왕 1년에 건축한 치밀하고도 정묘한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태웅전은 현재 국보 제419호로 제41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웅전 벽화는 고구려 영양왕 11년에 담진이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2절의 창건서라는 너무나도 슬픈 얘기를 담아 오늘에 전한다. 예산읍 내에 수덕이라는 도령이 있었다. 훌륭한 가문에다 문물을 고루 갖추었기에 그의 이름은 널리 퍼져나갔다. 인근 지역에서는 물론 다른 지방에서 조차 수덕 도령을 신랑감 사위감으로 점찍고 있었다. 하지만 수덕은 학문을 계속해야 한다며 혼인을 미루었다. 하루는 수덕 도령이 시종들을 데리고 덕숭산으로 사냥을 갔다. 멀리서 보기에는 그저 밋밋하고 별로 볼품없어 보이는 산이 실제 산속으로 들어와 보니 그게 아니었다. 급한 여울과 완만한 계곡이 조화를 이루었고 험한 산 바위 절벽과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곳곳마다 수억만 년을 지나오면서 역사의 아픔들을 간직한 양 설의 목들은 벌렁벌렁 드러누워 있었다. 금방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음습함도 있었고 마냥 드러누워 뒹굴고 싶은 풀밭들도 질폰하게 깔려 있었다. 수덕 도령이 시종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참 명산 중에 명산이로구나. 바로 그때였다. 수덕 도령의 말소리에 놀랐는지 나무 밑에서 뭔가 후다닥 뛰어나가는 게 있었다. 노루였다. 노루는 한참 엉덩이를 자랑하면서 뛰어가더니 활 한바탕 대는 거리에 멈추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이미 수덕 도령은 화살을 등 뒤에서 뽑아 활 시위에 걸어 당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노루 앞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수덕 도령은 눈을 씻고 보았지만 틀림없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시종들은 어찌하여 화살을 쏘지 않느냐고 체근을 했다. 수덕 도령이 말했다. 저기 저 노루 앞에 여인이 보이지 않느냐? 내 눈에는 분명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이 노루는 간 곳이 없고 여인만이 남아있었다. 수덕 도령은 화를 거두었다. 곁에 있던 할아범이 아쉽다는 푸로 말했다. 도령님 어찌하여 화를 거두십니까? 시위만 놓으면 노루를 잡을 수 있었는데. 수덕 도령이 말했다. 이산 꼴짝에 저토록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을까? 참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어찌하여 이산중에 들어왔지? 그제서야 하라봉과 모든 시종들은 수덕 도령이 가리키는 방향에 처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인도 미인이려니와 인가도 없는 첩첩산 중에 어찌하여 여인이 홀로 있느냐는 거였다. 그중에 누군가 말했다. 혹시 여우가 둔갑한 건 아닐까요?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대개 여자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다른 시종이 말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우 같고 남자는 늑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련님 화살을 한번 쏘시지요. 둔갑한 여우는 죽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수덕 도령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시종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정말 시종들 말대로 여우가 둔갑한 것 아닐까?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화살을 쏘아놓고 그것이 실제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시종들은 그 말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추측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 추측이 빗나가 진짜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수덕 도령이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자. 시종들은 모처럼의 흥분과 호기심으로 더 사냥을 하고 싶었지만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수덕 도령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끼는 가슴을 억제할 길 없었다. 지금까지 많은 여인들이 구원을 했고 만나자고 했지만 학문을 계속한다는 마음으로 모두 거절해왔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마음을 빼앗은 여인이 없었다. 그런데 도은을 그 산중에서 만난 여인은 말 한마디 건네보지 않았지만 야릇하게도 수덕 도령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다.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혹시 천생연분은 아닐까? 천생연분을 왜 하필이면 그 첩첩 산중에서 만나겠는가? 그는 자신의 신분이 조금은 야속했다. 평민이라면 누구하고나 관계없이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았다. 평민들 세계에서는 자유연애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자신은 양반집 자제였다. 양반 가문에서는 부모가 정해준 인연 외에는 설사 부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남들 앞에서 내놓고 사랑하는 감정을 보일 수 없었다. 수덕 도령은 후회했다. 양반의 자제라 하더라도 만나서 얘기나 해볼 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산을 등지고 내려온 지도 오래되었고 집에 이르니 낮이 차지했던 공간을 밤에게 내주고 있었다. 낮과 밤은 서로 교대에 가며 자연스럽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만 수덕 도령의 마음속에 한 번 깊이 박힌 그 산중 미인은 교대할 줄 몰랐다. 책을 펼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여인의 모습일 뿐 글자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답답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사랑의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 그리움의 열내를 가득 안고 뒹굴었다. 수덕 도령은 하라범을 시켜 그 여인의 행방과 거처를 알아보도록 했다. 양반집 자제의 채통보다는 사랑의 열병이 더욱 무서웠던 것이다. 하라범은 여러 날 만에 그 여인이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냈다. 수덕 도령은 하라범이 도착하자마자 급한 대로 여인에 대해 물었다. 하라범이 수고한 인사는 차차 하기로 하고 그래 그 여인이 누구며 어디 산다고 하던가? 네 도령님 그 여인은 바로 건너마을에 사는데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내고 있다. 합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녀는 예이범절이 뛰어나고 문장에 능할 뿐 아니라 미모와 덕을 겸비하여 이웃마을까지 혼담이 줄을 잇고 있다. 하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인은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 이름이 뭐라 하던가? 덕승 낭자라고 합니다. 금년 나이 열여덟 이라 하고요. 하라몸의 얘기를 듣고 난 수덕 도령은 우선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무엇보다도 혼담이 줄을 잇지만 거절을 한다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 뿐 이었다.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닌가. 그녀가 아무리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갖춘 제일의 신부감이라 하더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수덕 도령은 책 읽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훈장의 눈을 피하고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의 눈을 피해 가면서 덕숙 낭자의 집 주위를 서성 거리곤 했다. 며칠째 문 한 번 두드려 보지 못하고 서성 대던 수덕 도령은 용기를 냈다. 남자 대장부로서 애간장만 끓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떨렸고 안정이 되질 않았다. 실례지만 안에 계시오니까? 안에서 가냘픈 여인의 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살그머니 세워나왔다. 분명 덕승 낭자의 목소리였다. 리신지요. 리신지요. 야심한 밤에 수덕 도령은 할 말을 잊어버렸다. 주저 주저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안으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은 채였다. 이 야심한 밤에 리신지요. 야심한 밤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수덕 도령에게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날아와 꽂혔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 저 소생은 이웃 마을에 사는 수덕이라 합니다. 야심한 밤에 실내인 줄 합니다만 저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문이 비스듬히 열리면서 덕숙 낭자가 외시같은 보선발을 살짝 드러냈다. 수덕 도령은 죽은거리는 가슴을 짓누르고 서있었다. 마침 초가을 달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두 사람의 행동을 엿보고 있었다. 덕숙 낭자가 말했다. 소년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하여 도령을 맞이할 수 없음을 용서하소서. 수덕 도령은 생각보다 마음이 급했다. 낭자 낭자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저의 구원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초면에 구원이라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더욱이 지체 높으신 도련님께서 이 미천한 소녀를 선택하심에 일말의 여유도 주지 않으시고요. 수덕 도령은 아차 싶었으나 이왕 엎질은 물이 되어버렸다. 성급한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치진 않을까 걱정이었다. 그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여유를 갖고 생각해 달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정작 키워나온 말은 달랐다. 만약 낭자께서 저의 구원을 거절하신다면 나는 죽음으로써 내 뜻을 표할 것이오다. 소녀 도련님의 뜻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직 나이가 어려웁니다. 또한 도련님과 신분도 어울리지 않고요. 그러니 좀 더 여유를 주시면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낭자 덕숙 낭자 나는 그대를 한 번 본 뒤로는 손에서 책을 놓아버렸습니다. 벌써 두 달이나 됩니다. 덕숙 낭자가 진지 놀라는 표정을 지우면서 말했다. 나를 보셨다고요? 전에 사냥하러 산에 갔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낭자를 보았습니다. 수덕 도령은 그날의 상황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모든 전개 과정을 낱낱이 얘기했다. 덕숙 낭자도 다섯 옷이 들었다. 덕숙 낭자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들어주신다면 소년은 도련님과 혼인을 약속하겠습니다. 수덕 도령은 귀가 번쩍 떼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요?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내 그대를 나의 아내로 맡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하오리다. 저의 부모님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집 근처에 저를 하나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집 근처라면 어디쯤이 좋겠습니까? 처음에 저를 보셨다는 그곳의 지으심이 적당할 줄 아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를 짓는 일이 시작되었다. 집안의 어른들도 반대했고 부모님도 달가워하지 않았다. 동네에서는 수군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덕도령은 개의치 않았다. 예산 음내는 물론 인근 지역에도 수덕도령의 집안은 갑부로 알려져 있었고 지체도 높았다. 수덕도령은 많은 사람들을 사서 기둥을 다눔고 석가래와 대들보를 준비하였다. 기와를 굽고 주춧도를 갖추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절이 완공되었다. 참으로 빨리 지은 것이었다. 절이 완공되자 수덕도령은 덕숙 낭자에게 한 달음에 달려갔다. 덕숙 낭자 절이 완공되었습니다. 단천까지 막 끝내고 오는 길입니다. 한 번 같이 가서 보시지요. 덕숙 낭자는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이 덤덤이 말했다. 너무 쉽게 지으셨군요. 하지만 저걸 보십시오. 수덕도령은 수덕도령은 덕숙 낭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방금 단청을 끝내고 온 절이었다. 절의 불이나 삽시간에 잿더미로 화하고 말았다. 수덕도령은 부처님을 원망하면서 울음을 삼켰다. 덕숙 낭자가 위로하면서 말했다. 도련님 절을 지으시려면 한 여인을 탐하는 마음을 초월하여 오로지 일념으로 몰립해야 합니다. 부처님만을 생각하시고 다시 지으십시오. 수덕도령은 새로운 각오를 했다. 그는 다시 절을 짓기 시작했다.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일을 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덕숙 낭자에 대한 그리운 정을 어쩔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나 절은 마침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제 단청을 할 차례였다. 그때 뜻하지 않은 불이 스스로 일어나 지금까지 지어온 대웅전을 또 홀랑 태워버리고 말았다. 수덕도령은 정성이 부족해서라 생각했다. 부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가끔씩 일어나는 덕숙 낭자에 대한 그리움의 정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알았다. 수덕도령은 화재가 난 그날 다시 건축 불사에 들어갔다. 그는 그는 몇 번이고 완전해질 때까지 정성을 들여 다시 짓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아홉 번 화재가 나면 열 번이라도 다시 짓겠다는 그의 굳센결에는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이루 말할 수 없이 신비롭고 장엄한 태웅전이 형체를 드러냈다. 수덕도령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그 감격은 덕숙 낭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모신 태웅전을 그토록 아름답고 장엄하며 예술적으로도 뛰어나게 지은 데 대한 자부심이었다. 수덕은 흡족한 마음으로 합장했다. 오 부처님이시여 이제 당신의 집은 완성되었나이다. 이제 이 태웅전에서 당신의 위대한 가르침이 영원히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나이다. 아 장엄하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대웅전은 오로지 당신의 가오로 이룩된 것이옵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예술적인 대웅전은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이 지상에 다시 없을 것이옵니다. 부처님 저의 소원도 이제야 이루어지게 되었나이다. 부처님 곁에서 보고 있던 덕숙 낭자도 합장한 채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이제 수덕 도련님의 원력으로 소녀의 소원이 이루어졌사옵니다. 앞으로 소녀는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수덕 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수덕 도련과 덕숙 낭자는 가족과 일가 친척들의 축복 속에서 혼인의 예를 갖추었다. 새로 지은 대웅전에서 올리는 예식 또한 간서하면서도 장엄스러웠다. 예식을 마치고 내려와 신방을 꾸몄다. 촛불이 아스라히 실내를 비치고 있었다. 분위기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 수덕 도령이 덕숙 낭자의 옷을 풀려 하자 덕숙 낭자가 약간 뒤로 물러나누며 조용히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다. 부부간이지만 잠자리는 따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덕은 느닷없는 덕숙 낭자의 행동과 말에 주춤했다. 그가 말했다. 부부가 된 이상 같은 방 같은 잠자리를 쓰는 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일륜의 기본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혼인도 하는 것이고요. 수덕 도령은 덕숙 낭자의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듯 말을 마치자마자 덕숙 낭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바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성 병력이 천지를 비운들 듯 했다. 순간적으로 놀라며 뒤로 물러선 수덕 도령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덕숙 낭자 즉 신부가 사라진 것이다. 대신 그의 손에는 신부의 벗은 한 켤레가 쥐어져 있었다. 그가 벗은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신방 안에 웬 난데없는 커다란 바위가 나타났고 그 바위 틈새에서 마치 신부의 벗은과 꼭 닮은 하얀 꽃이 보다 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신방도 없어졌고 보이는 것은 바위와 벗은처럼 생긴 하얀 꽃 그리고 울창한 숲 이었다. 수덕 도령은 깨달았다. 애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인가를 사랑의 힘이 얼마나 숭고하고 경외스러운 것인가를 그는 덕숙 낭자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저를 세 번이나 지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증명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애역으로 변할 경우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또한 실제로 증명한 셈이었다. 그 후 수덕은 절 이름을 수덕사라 부르고 수덕사가 있는 산 이름을 덕숭 낭자의 이름을 따서 덕숭산 이라 하였다. 그리고 그 덕숭 낭자는 다로만인 관세음보살의 화연이라고 전해졌다. 지금도 수덕사 부근 바위틈에서는 이른바 보선꽃이 해마다 피고 있는데 이를 관음의 보선꽃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옛날 어느 시골의 한 선비가 사람은 좀 어리석었으나 집안은 넉넉한 편이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여색을 매우 밝히는 편이었다. 선비의 짐에는 꽃다운 아이인 16세의 한 여종이 있었다. 이 여종은 어릴 때부터 안방마님이 꽃 끼고 살아 그 나이가 되도록 대문 밖에도 나가보지 않았으니 양가집 교수와 다름없었고 얼굴 또한 매우 예뻤다. 그래서 선비는 늘 그 여종하고 사랑을 나눠보고 싶어 했으나 잠시도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여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으니 어느 날 이웃 친구인 박의원을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계책을 설명했다. 내가 마치 병든 것처럼 누워 뒹굴 테니 자네가 이러저러하게 잘 주선해 주면 좋겠네. 이에 의원은 쿵짝이 맞아서 쾌히 승낙하여 생원은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생원은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밤새 배를 잡고 뒹구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집안 사람들이 자고 있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가 어르신이 갑자기 폭통을 일으켜 위중하다고 알렸다. 그러자 아들은 놀라 걱정하면서 달려와 병세를 살피니 선비는 연신 앓는 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얘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구나. 온몸이 아리고 한계가 들어 견딜 수가 없구나. 하니 아들은 곧바로 박의원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고 진맥을 요청했다. 이에 의원이 진맥을 하고 밖으로 나오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아들은 뒤를 따라 나와서 물었다. 내가 수일 전 만났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는데 어쩌다 일이 위중해졌는지 모르겠구먼. 도인의 맥박이 이래서야 나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다른 명의를 찾아가 의논해 보는 게 좋겠네. 하자 아들은 크게 놀라 의원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다. 어르신보다 나은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어르신만큼 부친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이에 의원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어떤 약도 효험은 없을 것 같으나 딱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하네. 하지만 그것을 처방하기가 쉽지 않을 걸세. 또 잘못 쓰면 도리어 해가 되니 이게 걱정이구먼. 어르신 그 약이 비록 구하기 어렵다 해도 말씀만 아여 주시면 백방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아들이 사정하니 의원은 또다시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다음같이 일러주는 것이었다. 자네 부친의 병은 한기가 가슴에 꽉 맺혀 생긴 거라네. 그러니 방을 덮게 하여 병풍을 치고 십육칠세 되는 수처녀를 들여보내 가슴팍을 서로 맞대고 누워서 땀을 푹 내면 나을 걸세. 그 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네. 다만 수처녀라 하더라도 천한 것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오로지 양갓집 처녀라 야하겠는데 어찌 그런 사람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세. 이때 방 밖에서 그의 모친이 듣고 있다가 급히 아들을 불러서 의원이 말하는 약은 구하기 어렵지 않다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은 어릴 때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랐고 지금까지 문 밖을 나가보지 않았으니 양가 규수와 다름없고 나이 또한 금년 16세라 만약 수처녀를 구한다면 이 아이를 약으로 쓰기에 적당할 것 같구나. 이에 아들은 크게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가서 의원에게 말하고 부친에게도 알리니 생원은 진지 놀라는 척 하면서도 박의원의 말이 그러하다면 한 번 시험해 볼만 하겠구나 나면서 슬그머니 승낙하는 척 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아들은 병풍을 치고 방을 따뜻하게 한 다음 여종의 옷을 벗겨 부친의 이불 속으로 그려보내고는 문을 닫고 나왔다. 그런데 모친은 과연 병이 나을지 걱정되어 방 밖에서 살피고 있었다. 이때 생원이 여종과 한바탕 정사를 치르며 몰아쉬는 숨소리와 즐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모친은 혀를 차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며 분명스럽게 말했다. 흥! 저것이 가슴을 맞대고 땀을 흘리는 약이란 말인가. 저런 치료라면 나하고 해도 충분히 되겠구만. 그러자 뒤따르던 아들이 모친을 향해 눈을 흘기면서 말했다. 어머니는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어디 수천여 입니까? 뒷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한다. 한 사람이 별로 하는 일 없이 집에 있으면서 생각날 때마다 밤낮 가리지 안고 아내와 옷을 벗어 재미를 복원했다. 하루는 대낮에 아내와 더불어 화합하여 바야흐로 운우가 한창 질퍼나고 묵롱할 때 밖에서 놀던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왔다. 이에 놀란 남편이 당황해하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대로 엎드려 손을 저우면서 이렇게 타일렀다. 얘야 어서 문 닫고 좀 더 놀다 오나라. 이때 아이가 그 모습이 못 보던 것이라 물었다. 아버지 언니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나가 놀지 않을래요. 그러자 아비가 대충 풀무질 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자 아이는 문을 닫고 나갔다. 그때 마침 한 손님이 찾아와 물었다. 너의 아버님 지금 집에 계시냐? 이에 아이가 지금 방에 있다고 대답하자 손님은 다시 안에서 뭘 하느냐고 물었고 아이는 조금 전 들은 대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지금 방 안에서 풀무질 하고 있어요. 손님은 미처 그것이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아이에게 물었는데 때마침 뜰에서 암수 두 마리 개가 방사를 하면서 숙해가 암 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러자 아이는 급히 그것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손님 손님 저 개도 역시 풀무질 하고 있네요. 그때서야 손님은 비로소 풀무질 이 무엇인지 깨닫고 손뼉을 치며 웃었다. 방에서 나온 아이 아버지도 친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함께 한바탕 웃었다. 박찬봉은 상주에서 으뜸가는 부자다. 허탕한 성격의 박찬봉은 돈벌이에 매달려 골치를 썩이지 않았다. 농사일은 이집사에게 맡기고 포목점은 왕집사 해산물도매는 남집사 소금 도매는 김집사에게 각각 맡기고 박찬봉은 주로 선비들과 올려 풍류를 즐겼다. 박찬봉은 애첩 매월이에게 맡겨 널찍한 요리집도 운영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일이 되었다. 집사들은 모두 장부를 가지고 요리집으로 모여 박찬봉 앞에서 한해 영업실적을 보고했다. 농사 담당 이집사는 작황을 보고하며 올 가을에도 천석은 문제없다고 큰소리치고 해산물 도매 남집사는 한해 이익이 1250량이 낫다고 보고하고 소금 도매 김집사도 720량 흑자를 보고하는데 포목점 왕집사는 340량 적자를 보고했다. 이윤인즉슨 백부상에 다녀왔더니 창고에 여변초 영기소독을 하지 않아 쌓아둔 포목에 조미 스럽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불찰이라 고개 숙였다. 박찬봉은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요. 장사에 돈 벌고 미치는 것은 상가지 상사요. 하고 껄껄 웃으며 왕집사의 어깨를 두드렸다. 결산이 끝난 후 질퍼난 술판이 벌어졌다. 박찬봉이 돌리는 매실주 감노주 인삼주 모두가 대치했을 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꺼버렸다. 그때 엄마의 하는 박찬봉 애척 매월의 비명이 들리고 곧이어 불이 켜지고 술판은 이어졌다. 이튿날 아침 매월이 울물을 타서 박찬봉 에게 들고 왔다. 나이리 소첩이 어젯밤에 왜 비명을 질렀는지 아십니까? 왕집사라는 인간이 포목점도 적자낸 주제에 불이 꺼지자 소첩의 허벅지에 손이 들어오지 뭡니까? 박찬봉은 허허 웃으며 매월의 허벅지에 들어간 손은 왕집사 손이 아니고 내 손이야. 박찬봉은 왕집사 짓이란 걸 알았지만 덮어버렸다. 상주 고울에 돈을 주고 벼수를 산 악도원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박찬봉을 들들 볶기 시작했다. 돈을 바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니 극기야 소금 도매상과 건어물 도매상을 원님의 종용에게 넘기라 협박했다. 거절한지 닷새 만에 박찬봉은 옥에 갇혔다. 가을이 두 번이나 바뀌고 박찬봉이 추록했을 때 옥사 앞에 왕집사가 생두부를 들고 기다렸다. 부인은 친정으로 가버렸고 메월이는 원님의 애첩이 되어 있었고 이 집사는 논을 다 팔아먹고 도망갔고 남집사와 김집사도 해산물 도매상과 소금 도매상을 헐떡세 원님 종용에게 팔고 도망가 버렸다. 그날 밤 촛불 아래서 왕집사가 장불을 펼쳤다. 아직도 찬봉 오르는 부자이십니다. 2년 동안 포목점 이익이 2만 7,150 명입니다. 호호 웃는 박찬봉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옛날 한 노인이 회갑을 맞이하여 자식들이 잔을 올리면서 헌수를 하는 것이었다. 먼저 맏며느리가 잔을 올리니 노인은 말했다. 내 이렇게 오래 살고 복이 많으니 너희들은 지금 내게 잔을 올리면서 좋은 떡담 한마디씩 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자 며느리가 잔을 들고 굴어안자 봉선이 아래였다. 아버님은 지금부터 천왕씨가 되시옵소서. 노인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며느리의 설명은 이로 했다. 아버님 옛날 책에 의하면 천왕씨는 1만 8천 세를 살았다 하오니 아버님께서도 그와 같이 오래 사시라는 뜻이옵니다. 그 말에 노인은 매우 기뻐했다. 이어서 둘째 며느리가 역시 꾸러앉아 봉선이 잔을 올리며 아래였다. 아버님은 지왕씨가 되시옵소서. 시아버지가 또한 그 뜻을 물었고 둘째 며느리도 지왕씨 역시 1만 8천 세를 살았다고 하니 아버님도 그렇게 오래 사시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다. 이에 노인은 온 얼굴에 미소를 띠며 기뻐하는데 마지막 셋째 며느리가 꾸러앉아 잔을 올리면서 이렇게 아래였다. 아버님 원하옵건데 남자의 양근이 되소서. 노인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까락을 물으니 셋째 며느리의 설명은 이로 했다. 아버님 남자의 양근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지 않사옵니까? 그러하오니 아버님께서도 이 양근처럼 늘 다시 살아나신다면 장생불사하여 영원히 오래 사실 수 있으므로 말씀드린 것이 없나이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니 내 말 또한 매우 좋구나. 이에 노인이 무릎을 치며 기뻐하자 일제히 한바탕 웃더라. 익자 사무 사겨서 이익이 되는 친구의 세 가지 타입 익은 이익이 되다 자는 사람 사문 세 우는 번 따라서 익자 사문은 사기어서 이익이 되는 친구의 세 가지 타입 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사기어서 이익이 되는 친구란 어떤 친구인가?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강직한 사람을 친구로 하고 성실한 사람을 친구로 하고 박식한 사람을 친구로 하면 이익이 된다. 강직한 사람이란 비뚤어진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올바른 사람인 것이다. 어째서 그런 사람이 이유가 되는가? 말할 말할 나이도 없이 자기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거리낌 없이 지적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하면 설령 잘못을 보냈다 하더라도 늦기 전에 그 잘못을 고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역시 고맙고 이익이 되는 친구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박식한 사람이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요즘 말로 하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을 친구로 하면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냉혹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익자 사물을 이야기하면서 공자는 사악이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 아니 도움이 되기는 커녕 해로운 친구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타입을 들고 있다. 첫째 쉽게 붙잡는 사람 둘째 남의 방해를 일삼는 사람 셋째 입만 살아서 떠드는 사람 우리는 살면서 어떤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흥망이 좌우되기도 한다. 익자 사물을 반드시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자.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